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전체적으로 시리고요 음 전체적으로 좀 시리고 입안이 닿석은 것처럼 아파요 계속 통증이 있으시구나 음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 안쪽까지 정밀하게 검사가 진행될 거니까요 이렇게 눈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시고요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심각하네요 안쪽이 일단 다 썩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님 근데 정말 실례되는 실례되는 말씀인데 코딱지가 혹시 제가 이걸 좀 파드려도 될까요 고객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정말 당황스럽고 죄송하네요 당황하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코딱지 껴있는 분들 계시는데 전 의사 아니겠습니까? 환자분들 빠졌다 빠졌다 자 어때요? 숨 쉬는 게 훨씬 시원하시죠? 아 상쾌해 좋습니다 어 앞니도 다 썩었네요 정말요? 정밀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신경까지 갔다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경까지 안 갔다면은 뭐 씌우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마취하겠습니다 따끔합니다 따끔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쪽도 따끔합니다 따끔 좋습니다 자 안쪽 한번 보겠습니다 다행히 신경까지 썩지는 않아서 때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휴 살았다 그러면 안쪽 사랑니 발치하고 이제 씌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치하기 전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기기가 들어와서 환자분께 통증이 전혀 가지 않을 수 있게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좋네요 고객님 한방에 두개 뽑았고요 네? 어 그냥 뽑는 김에 어금니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썩었거든요 반대편 잠시만요 현대의학기술을 경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하나는 뽑았기 때문에 반대편은 반값에 뽑아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뽑아갑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좋습니다 와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앞니 이쪽 보시면은 고객님 지금 치아에 착색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어요 평소에 조스바 많이 드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조스바의 흔적이 너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스크류바도 많이 드시죠? 대박 이 상태에서 바로 씌우는 작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화이트닝을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얼마인데요? 오늘 치아 씌우시는 것까지 같이 하시면 패키지로 해서 50% 할인 들어가고요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이쪽으로 누워주세요 천연 소금이에요 이 소금 같은 경우는 미백 효과는 물론이고 이제 치석까지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치아 씌우시기 전에 항상 진행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량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치과에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요즘에는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우아 유튜버 누구요? 달파파라고? 네? 모르세요? 오우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달파파 모르세요? 네 자 고객님 소금 미백 다 준비되었고요 자 그러면 시술 시작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화이트닝 시작하겠습니다 자 머리 움직이시면 안 돼요 자 고객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치료 맞나요? 이게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단순한 양치질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양치질이 아닙니다 자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좋습니다 와 치속도 말끔히 정리가 되었고 굉장히 치아 상태가 건강해졌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금으로 치아를 씌울 수가 있고 이제 금이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이렇게 은으로 치아를 씌울 수도 있어요 얼만데요? 지금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앞니 전체를 다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금으로 하게 되면 350만원 그리고 은으로 하게 되면 150만원이요 와 비싸네요 그쵸 부담이 되죠 그러시면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나온 금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250만원 정도에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은은 아니고 좀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 얇은 비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전체 앞니 다 하시는데 75만원에 하실 수 있고요 이왕 하는 거 가장 좋은 걸로 할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한번 하시는 김에 좀 좋은 걸로 하시는 게 낫거든요 치아 사이사이에 균열이 가지 않게 하는 가루거든요 요거까지 조금 더 추가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잠시 오시고 이제 이 금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치아에 균열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루를 넣었고요 자 좋습니다 치아에 올라갑니다 자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좋습니다 아주 잘 참고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번가 노사님한테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객님의 코딱지마저도 사랑하는 달파치과 꼼꼼한 진단으로 아픈 곳만 정확하게 치료하는 달파치과 고전적인 방법부터 최첨단 무통증 발치까지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달파치과 달파치과가 당당한 미소를 찾아드릴게요 금니로 은니로 달파치과 달파 예약문이 080-000-1004 달파치과는 용인역 8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크림치즈 크림치즈 크림치즈